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주디스 올로프의 하루 한 페이지 마음챙김입니다. 섬세하고 예민한 이들을 위한 결심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 미디어로부터 예민함은 나쁜 것이며 약점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쌓인 난 너무 예민해, 나 어딘가 잘못됐나 봐,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나 봐와 같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낡은 생각들을 뒤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생각들 중 진실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강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란다. 섬세하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내뱉는 비난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당신의 섬세함을 비난한다면 그들을 믿지 말고 이렇게 답하라. 난 내 섬세한 면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존중해 주길 바라.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비난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이렇게 말하자.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혀. 저리 가.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알려주자. 나의 예민함은 강점이다. 타인과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이렇게 대처해 나간다면 스스로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나의 섬세함, 동정심, 사랑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공감하고 세상의 이러한 가치들을 옹호화할 것이다. 직관을 믿는 법 직관은 인생의 진실을 말해주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다. 그것은 촉, 예감,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 눈치, 꿈, 직감 등으로 나타난다. 직관을 믿으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주변에 누군가 있을 때 내 몸은 어떤 느낌인가? 힘이 나는가? 아니면 피곤한가? 어떤 결정이 직감적으로 좋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긴장감을 유발하는가?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본인의 강한 직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스스로 직관을 의심하거나 논리적인 생각을 거듭하며 직관에서 벗어나려고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보수가 많은 일을 제안받았지만 새로운 상사 옆에만 가면 이상하게 기진맥진할 수도 있고 멋진 사람에게 끌리지만 직감은 조심하라고 경고할 수도 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최소한 천천히 추진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천천히 관찰해보라.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직관을 고려해야 한다. 직관은 언제나 당신이 살아남기를 잘 살기를 바란다. 직관을 믿는 법을 배우는 건 마음챙김에 매우 중요하다. 나의 다짐 나는 오늘 내면의 목소리에 각별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빠짐없이 알아챌 것이다. 나는 직관의 충고에 따르고 그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자. 감수성이 남들보다 예민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혼자만의 시간을 적절히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감각 과부화를 줄여 더욱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취하는 휴식은 보약과 같다. 쌓였던 긴장을 풀고 나면 세상이 전처럼 벅차게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더 즐거울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쉬고 싶은가? 침실 문을 닫고 하루 일을 일기장에 정리하고 싶은가? 명상에 잠기고 싶은가? 자연의 품에서 천천히 산책하기를 원하는가? 추운 날씨에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불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고 싶은가? 다시 기운을 차리기 위해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만큼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만약 일정이 빡빡하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보자. 나는 공중화장실에서도 명상을 할 때가 있다. 하루 동안 유일하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이 그곳뿐이라면 나는 지체 없이 어디서든 명상을 한다. 단 몇 분의 시간이지만 다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의 다짐 나는 오늘 내 안에 쌓인 긴장을 풀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일상의 요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고요하게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과 교감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영원한 지금인 영원한 지금인 이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안심할 수 있고 위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집착하면서 고통받을 때도 있다. 나는 왜 그 일을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나는 과연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또한 당신은 살면서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떠올리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써내려갈 수도 있다. 일명 파국화라고 불리는 심리과정이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매 순간 판단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연습법이다. 만약 주의력이 흐트러진다면 호흡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다시 집중하면서 다시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된다. 또한 감각에 집중하자. 주변의 광경 소리 냄새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하면 머릿속의 복잡한 상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D.H. 로런스가 썼듯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나의 다짐 나는 나는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기 위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나의 중심을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둘 것이다.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자유를 향하는 길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직관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직관을 따를 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흐름이 있다. 이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르면 당신이 운명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될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상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최고의 타이밍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최고의 타이밍은 때때로 내 자아가 판단하는 타이밍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만약 나의 직관이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지지부진하고 잘 달성되지 않을 땐 인내심을 갖고 마음을 차분히 하자. 억지로 일을 추진하거나 사람들을 닥달하는 건 대체로 역효과가 나기 쉽다. 우리는 종종 불안함 때문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면 그땐 결정을 내리기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예를 들어 목표 달성을 위해 일과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했다면 그 이후는 흐름에 맡기자. 그리고 천천히 한숨 돌리자.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자. 열린 마음으로 떼를 기다리자. 나의 다짐 내가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한 주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무작정 앞으로 밀고 나가기보다 나는 내 삶의 사랑스러운 목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불러오는 것들을 나는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타인의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저 사람은 참 활기차네 혹은 옆에 있는 나까지도 차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처럼 에너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분위기를 보여준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다. 다양한 사람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자. 나는 누구의 곁에 있을 때 활발해질까? 혹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나? 아니면 들뜬 기분이 되나? 그런 다음 부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느낌인지 주목해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피곤하거나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주눅이 드는가? 이렇게 늘 주위 사람들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자. 이는 당신의 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전반에 걸친 어떤 선택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내 기분과 신체 그리고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것이다. 이는 나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비결은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감각이 예민한 많은 사람이 몇 년 동안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감각 과부하에 오랫동안 시달려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다행히도 당신은 이 힘든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 매일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자. 만약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빨리 밀어닥치고 있다면 자극을 줄일 시간을 만들어라. 당신이 처음으로 감정에 압도되었던 순간에 주목해보자.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진 않았는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진 않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이 탄력을 받아 위세를 떨치기 전에 스스로 알아채는 것이다. 그런 다음 최소한 몇 분 안에는 당신을 자극하는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감정에 휩쓸린다는 느낌이 들 때 소리나 밝은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잠시 나를 숨기자. 스스로 내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나의 다짐 나는 감각이 예민해질 때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 내면의 중심을 잡는 법을 찾고 연습할 것이다. 세상의 고통을 떠맞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경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능적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싶어 한다. 사실 우리는 공감과 연민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배운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도 그들을 지지하는 마음의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치유의 기술이다. 당신은 속으로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고 실제로 당신이 바꾸려고 애써야 할 의무도 없다. 20년 넘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길을 찾는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의 다짐 나는 순교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거나 하지 않고 연민을 가질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을 존중할 것이다. 자연은 늘 답을 알고 있다. 가끔 자연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시인 워즈워스가 쓴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묻혀 산다 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깊이 공감하곤 한다. 세상에 지칠 때 나무와 숲 흐르는 물이 주는 상쾌함과 자연의 힘은 우리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준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자라나는 녹음 속에서 그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기운을 받는 것이 전부다. 식물은 어떻게 숨을 쉬는지 나뭇잎들은 어떤 바람을 타고 어디를 향하는지 집중하며 지친 마음을 정화해보자. 자연은 늘 감각적이다. 나뭇잎 위로 섬세하게 떨어지는 햇살 순백의 눈 심지어 우물 튀우기 전까지 잠자코 시간을 기다리는 겨울날의 나뭇가지 자연의 모든 면은 늘 새롭다. 지친 일상 속 작은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주 자연을 찾길 바란다. 자연은 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나의 다짐 오늘 오늘 나는 별 달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다. 나무와 땅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것이다. 자연의 세계가 베푸는 은혜 안에 쉬면서 나를 채울 것이다. 흐르는 물의 유연함에서 배우다. 바다와 폭포처럼 시원하게 흐르는 물은 늘 위안이 된다. 움직이는 물은 진정 효과가 있는 음미온을 방출해 몸속 천연 항우울제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런 과학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섬이나 큰 바위를 만난 바다, 험한 산골을 흐르는 강물 등 물은 주변의 장애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물은 장애물을 피하거나 유연하게 안고 흐르며 끝내 바다로 흐른다. 당신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길을 만들어 일상의 긴장을 줄여볼 수 있다. 당신이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다거나 교통체증에 갇혀있을 때 말이다. 파도가 덮칠 땐 맞서서 다치기보다는 격렬한 파도 아래로 잠수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물은 늘 흐르며 평온하게 역경을 통과하는 유연함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다. 나의 다짐 나는 흐르는 물의 유연함을 배울 것이다. 대립하고 경쟁하는 데 힘쓰기보다 장애물 주변으로 흐르도록 수련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 것 자기 자기 연민은 자애로움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에게 말해보자. 자신이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연민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실수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래도 자신보다 남을 연민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더 연민의 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연습 과정이다. 자기 연민은 배울 수 있다. 적어도 매일 한 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컴퓨터를 끄고 산책을 즐기거나 친구에게 짜증내지 않은 스스로를 칭찬해 처럼 스스로를 칭찬해 보자. 매일 조금씩 나에게 관대해지며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자. 나의 다짐 나는 나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나는 자책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연습 우리는 각자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민감한 영혼이 지지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신 당신의 내면 아이는 약하다거나 계집애 갔다거나 울보라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소녀들에게도 충분히 상처를 주지만 더 괴롭힘 당하고 거부당할 수도 있는 소년들에게 특히 잔인한 일이다. 당신이 성인이 될 즈음이면 상처입은 내면 아이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 당신이 잊어버릴 정도로 침잠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 망쳐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경계를 정하거나 진정한 자신이 되기를 꺼리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내면 아이를 되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방법은 이렇다. 내면 아이가 보이지 않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집을 시각화하라. 그런 다음 이 사랑스러운 소녀나 소년에게 다시 나타나 달라고 초대한다. 그리고 인정하자. 다치게 해서 미안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널 보호하겠다고 맹세할게. 아무도 너를 다시는 해치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말해주자. 나의 다짐. 나는 활기차면서도 섬세했던 자신의 일부분인 내면 아이를 되찾을 것이다.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항상 보살피고 보호할 것이다. 멍청한 동정심보다 명확한 거절이 낫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거나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한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 아니오는 완전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핑계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명확하게 아니오 라고 말하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 깊은 신념에서 우러나온 거절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긍정보다 더 낫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거절이 오히려 건전한 관계를 만든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당신 일이 아니다. 거절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불평등한 토대 위에 있게 된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요구에 항상 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비구니인 페마 초드로는 멍청한 동정심에 대해 경고하며 이는 확실하게 거절해야 할 상황임에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친절을 이용하는 짓이라고 했다. 주는 것이 맞는 때가 있고 거절하는 것이 오를 때가 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야 스스로 지치지 않고 보호하고 정직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의 다짐 적어도 적어도 오늘 한 번은 불편하더라도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이다. 명확한 거절도 연습하면 더 쉬워질 거라고 확신하며 가식에 대처하는 법 직관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면을 감지할 수 있다. 뭔가 석연치 않아 이 사람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직관을 믿어보는 게 좋다. 직관은 타인의 모순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거짓말 탐지기라는 별명을 붙여도 될 정도이니 말이다. 당신의 직관이 누군가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할 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거나 진실을 왜곡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려면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여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 그를 더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은 더욱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동기를 파악해 명백한 진실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직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진실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꾸준히 관찰하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연습 우리 몸은 아주 직관적이고 민감하다. 우리의 신체는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기에 때때로 몸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게 혹은 작게 느껴지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 나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몸이 편안하지 못했고 피부도 진정되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 작은 그릇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 감정이 몸을 압도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알게 되자 내 몸은 훨씬 더 안락하고 재미있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몸은 나를 담고 있는 아주 큰 그릇이다. 내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 호흡에 집중해서 몸의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몸에게 말하자. 너를 친구처럼 대하고 내가 보내는 신호에 늘 주의를 기울일 거야. 과부하가 걸릴 땐 휴식을 취할게. 몸이라는 육체의 자아를 잘 대해주면 더욱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의 다짐 깊고 느리게 호흡하면서 내 몸에 집중할 것이다. 나는 나의 감각을 즐길 것이고 걷고 숨쉬고 먹고 꽃향기를 맡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차릴 것이다. 침묵의 시간 만들기 시끄러운 거리의 소리나 끊임없는 말소리 소음이 사람의 기운을 얼마나 빼는지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란스럽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강렬함에서 회복하려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요는 안도감을 준다. 조용하고 비연어적인 시간은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불교교사 틱나타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말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위한 여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겨울의 느린 리듬 속으로 들어가보자. 눈처럼 고요하거나 봄꽃이 피기 전 잠든 숲처럼 잠잠하게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진다. 하루에 적어도 5분간의 고요함을 계획하라. 사무실이나 집 또는 나무들 사이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시간이다. 소음이 사라진 숭고한 시간에 당신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마음 챙김의 일환으로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계획할 것이다.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정적이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체험할 것이다.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 아남 카라는 영혼의 친구를 뜻하는 게이러로 특별히 친미감을 느끼며 가장 깊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에게도 소울메이트 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고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즐겁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넓은 인간관계보다 소수의 친구를 갖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소울메이트 가 있는가? 있다면 그 특별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당신은 격려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없다면 소울메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느끼는 소울메이트를 기꺼이 찾을 것이다. 당장은 한 명도 없을지라도 이러한 바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